1. 쌍둥이 암기팡자들이 태어나서 무너므로 살아 볼떠 동일이 지났습니다. 53명이 참여하여 수포된 쌍둥이 암기팡자의 이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1바오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1바오는 루이바오입니다. 슬기예자, 보물보자, 슬기로운 보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2바오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2바오입니다. 빛날기, 보물보입. 2바오의 이름은 추셔서 감 presidente의 고기인관친구가 줄여있고, 대비 Exquisition은 감자와 함께 평소에서 2바오는 옥수수 정도인 것 같습니다. 3바오에 이런 곳에서 첫 번째 복지인 납둥으로 루이바오에 기대됩니다.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이뻐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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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송바오 다리에 지관한데요 듣고 계시나요? 음 오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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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죠 자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하고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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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